다시 만난 청춘, 우정의 수단, 제16기 예스24배 고교동림전. 오늘은 대강고와 마상고의 32강전, 7경기 제1국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해설에는 윤연석 부단, 진행의 유종수입니다. 마상고와 대강고, 정말 만만치 않은 팀, 길이 32강전에서 좀 빨리 붙은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상고도 3회 대회에서 4강을 진출한 강팀이고요. 그리고 대강고도 14회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노구승 후보 중에 한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만만치 않은 팀일 것 같은데요. 먼저 대회 개요와 대진표를 보시겠습니다. 대회 방식은 32강 토너멘트 3판 2선 선수입니다. 1, 3국은 3인 릴레이 바둑, 2국은 1, 2, 0도 바둑입니다. 선수 구성은 최소 6명 출전, 팀상 2명만 2번 출전이 가능합니다. 대국 교정은 각 팀 25분 타임아웃제입니다. 추가 시간 3분이 주어집니다. 시간 초과 패널티는 1분 미만은 5집 공제, 2분 미만은 10집 공제, 3분 미만은 15집 공제, 그리고 3분을 초과하게 되면 시간패를 당하면 되고요. 우승 상금은 500만 원이 주어집니다. 지금 16강 진출에 있는 팀이 정성고등학교, 부산 동인고, 휘문고, 경북고, 중앙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고성고가 지금 16강 진출에 있고요. 마상고 대강의 1인원 팀이 보성고등학교와 16강에서 격돌하게 되겠네요. 정말 강 팀들이 모두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팀과 지방학교 팀의 개분도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마상고와 대강으로 승리하는 팀이 보성고와 대결을 하게 되는데 정말 매 경기에 아주 재미있는 승부가 계속 뛰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양 팀 다 4강에는 다 올라갔었고요. 특히 대강고등학교는 준우승까지 차지했던 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층이, 저변이 좀 두텁다는 그런 얘기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상고의 강점이라면 확실한 에이스 카드보다는 뭔가 고른 전력. 그런 전력으로 인해서 상당히 안정돼 있다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요. 대강고 같은 경우에는 주전소들도 강하지만 그 뒤를 받쳐는 백업 선수들도 실력 편차도 크지 않고 안정된 전력이기 때문에 우승 후보로 손꼽히는 그런 전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국에서 역시 기선제압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과연 어느 쪽에서 승리할지 내국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다시 만난 청춘, 우정의 수담, ES14대 고교동문전, 마상고와 대강고의 32강전, 7경기 제1국 초반전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마상고등학교 1장입니다. 박광수 선수입니다. 온라인 7단이고요. 즐겁습니다. 박광수 선수의 좌우명이 상당히 재미있는데요. 좌우명이 힘든 일은 하지 말자. 편하게 살고 계신 것 같은데 바둑은 어떻게 편하게 드실지 아니면 좀 힘든 바둑을 선택을 할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본인 바둑의 장점으로는 좀 평범하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경설하다라고 적어주셨네요. 오늘 봐도 기대됩니다. 그러다요. 대강고등학교 1장입니다. 고경민 선수입니다. 역시 온라인 7단이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고경민 선수 대회 소감으로 전 대회를 참가했는데 아직 웃음반치를 느끼지 못했다. 이번에는 반드시라는 각오를 발표했습니다. 대강고가 14위 대회에서의 준우선까지 차지했기 때문에 사실 다음 목표는 우승이거든요. 그렇습니다. 1국은 3인 릴레이 바둑입니다. 각 팀 25분 타임아웃 됩니다. 지금 마상고등학교 출전 선수는 박광수 선수, 석진국 선수, 하태혁 선수가 출전하고요. 대강고등학교는 고경민 선수, 최재민 선수, 허정식 선수가 출전합니다. 지금 마상고의 오더를 보게 되면 마상고는 에이스가 유충균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유충균 선수가 빠져 있고. 그리고 반면에 대강고는 고경민, 최재민, 허정식. 역시 대강고도 나올 수 있는 최강의 조합으로 나왔기 때문에 1국은 역시 대강고 쪽에서 꼭 잡겠다는 그런 의지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1국 오더를 보면 마상고등학교에서 조금 정면 성부를 피하는 그런 오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마상고로서는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역시 확실한 카드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유충균 선수가 에이스이긴 하지만 역시 대강고에 비해서는 확실한 카드가 좀 없다는 점에서 아마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상고가 9회 대회 이후에 32강의 팩을 넘지 못하다가 정기대회죠. 15회 대회에서 오랜만에 16강에 진출했는데 지금 14회 대회 때도 그렇고 15회, 지금 16회 대회까지 모두 강팀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회 대회 같은 경우 32강전에서 서울고에게 패했었고요. 그러니까 정기 우승팀이죠. 네, 그러네요. 그리고 15회 대회 16강전에서는 또 3회 대회 우승팀 부산 개성구에 또 패해서 탈락을 했고요. 또 이번 16회 대회는 또 14회 준우승팀 대강고. 정말 강팀들과의 대결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대진의 운이 좀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대진의 운이 상당히 없는 것 같아요. 대진의 운이 없으면 실력으로 커버를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곳을 그렇게 둬나요? 지금 이곳은요. 지금 이제 배계 이곳 갈수를 하게 되면 이쪽으로 중앙으로 나가겠다는 건데. 사실 흙이 이쪽을 가만히 늘더라도 이렇게 나가는 수는 가능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쪽에 조금 큰 차이는 없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곳보다는 이곳이 더 효율적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두고 배계에 응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요. 이렇게 잡게 되면 이곳에 있는 것보다 이곳에 도움이 되고요. 또 장점이 있나 보네요. 그리고 배계 이쪽을 두게 되면 이것은 조금 흙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죠. 이곳에 있는 것보다는 이곳에 있는 것이 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곳 많이 두는데요. 지금 중앙으로 뛰어 나갔습니다. 사실 이런 쪽의 변화도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나온 이후에는 이곳의 변화도 계속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알고 있던 정석과 그리고 또 최근 변화는 또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소목에서 한 칸 걸침할 때 날일자 협공이라든지 두 칸 높은 협공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쓰였는데. 전 눈목자는 얘기 듣기로는 인공지능이 유일하게 좋아하는 협공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참 변화가 너무 새로운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변화들이 워낙 많고 또 빠르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속도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또 많은 공부 양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고교동문제 출전하시는 모든 선수분들이 예전보다는 대회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인공지능 프로그램도 이용해서 대회 준비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사실 예전받고 보게 되면 좀 복구적인 그런 정석이나 그런 선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요즘에는 이런 신형들도 많이 좀 선택을 하시는 거로 봐서는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한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어떤 변화 같은 게 아마추어도 주니어들이야 물론 인공지능을 많이 공부했지만요. 시니어들은 그렇게까지는 아닌 줄 알았는데 최근 보면 정말 인공지능 어떤 그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좌상기를 중심으로 계속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흙이 붙여서 중앙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고요. 지금 대기차전 정면에서 흙이 늘게 되면 역시 지금 중요한 것은 중앙입니다. 중앙 쪽 처리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 일감은 가만히 늘어두는 수죠. 이것을 늘고 이런 식으로 받게 된다면 좌변 쪽을 전개하는 이런 진행이 가장 일감인데요. 박광수 그렇죠. 고경민 선수가 그쪽을 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죠. 이쪽 넣는 것과 이쪽 있는 수. 이것은 백이 호구치는 수를 못 두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실전처럼 두게 되면 아마 이거 젖혀가겠다는 거죠. 젖혀서 한 번 더 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마 좌변 쪽을 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앙 쪽 공방전이 아주 치열하네요. 글쎄요. 중앙을 이렇게 둘 거라면 굳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 손으로 흙이 막고 귀 한 점을 백이 잡았잖아요. 그 교환은 좀 악수 아닌가요? 그렇죠. 할 필요 없죠. 벌리에서는 패하는 게 남아 있었는데.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 교환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막고 백이 잡고 그런데 이곳은 흙이 때에 따라서 이곳을 젖혀서 패로 버티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흙의 입장에서는 굳이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강 선수의 생각은 백이 오히려 이런 쪽에서 이 흙 석점을 압박하는 그런 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방지하기 위한 그런 선수 교환인데 좀 아까운 의미는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그쪽에서 싸움이 번지고 있네요. 두 기사 박광수 선수, 고경민 선수 공통점은 기풍이 실리형 기풍이라는 겁니다. 박강 선수가 좌우명으로 힘든 일은 하지 말자고 적어주셨는데 아직까지는 바둑을 복잡하게 진행하기보다는 좀 편한 진행을 택하고 있습니다. 박광수 선수는 그 좌우명을 보면 참 솔직한 사람 같은 생각이 드네요. 누구나 똑같은 마음이죠. 똑같은 마음인데 표현하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둑을 어떻게 진행할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좌우명으로 봐서는 바둑을 복잡하게 만드는 건 그렇게 좋아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편한 길을 가지 않을까 했는데 예상과 똑같이 복잡한 길보다는 좀 쉬운 길을 택하면서 좀 편하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고경민 선수는 아주 두텁고 견실하게 한 칸을 띄워서 두었고요. 지금 백의 선택은 이곳과 좌우기 백안점과 연결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두텁게. 이렇게 두게 되면 백의 날일자하고 넣는 수가 거의 선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백의 연결 자세가 응성한 듯 보이지만 생각보다는 견고합니다. 그리고 백의 이 자세도 좋고요. 그리고 또 흙이 만일 이런 쪽에 돌이 오게 된다면 양쪽의 백이 차단되면서 흙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단당하는 자체가 조금 기분 나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백이 이런 식으로 지키게 된다면 역시 이 중앙 쪽의 백돌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이 백에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결국 말씀해 주신 연결을 했는데 하나 교환을 하고 연결을 했네요. 그런데 이를 그러면 굳이 교환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양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교환시키는 것보다는 날일자하고 넣는 것이 이 뒷마슬로로 있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환은 좀 불필요했던 것 같고요. 바짝 다가갔네요. 지금은 그냥 이곳 날일자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날일자하고 차후에 차후에 흙이 이곳 날일자가 선수이기 때문에 굳이 흙이 쪽을 바짝 다가가서 백이 뜨게 되면 이 흙의 모양이 옅거든요. 그리고 백은 안 그래도 이 자리를 두고 싶은데 두고 싶은데 이쪽 눈목자 관계가 조금 옇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날일자가 더 나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왜 그 다음 수가 있냐 없냐를 얘기를 하잖아요. 날일자가 역시 후속 수단이 눈에 보이는 이선 날일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바둑은 항상 그 다음 수를 예상을 하고 지금 어디를 둬야 될지 그런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거보다는 역시 날일자에서 날일자로 가는 게 훨씬 좋았겠네요. 지금 이 흙의 자세도 상당히 좀 견고하긴 합니다. 굳자를 한 흙의 자세도 견고하긴 하지만 이 눈목자 관계는 좀 옅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삼삼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쪽에 기만시 있기 때문에 역시 이곳보다는 지금 이 자세가 좀 더 견고하다는 것이죠. 지금 흙이 이렇게 두었기 때문에 한 수 더 지켰거든요. 그러면 한 수 차이가... 그러네요. 네... 가고 싶은 곳이 너무 많은데요. 일단 첫 번째 가고 싶은 곳 이 중앙이죠. 그리고 역시 이런 쪽에 중앙으로 가는 것이 또 큰 자리고요. 그리고 지금 흙이 우아기 쪽에 소목이기 때문에 걸쳐간다든지 이곳 변화 그리고 이 우변 쪽도 큰 곳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흑백 안에 가고 싶은 곳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이런 바둑이 두기가 제일 어려운 거 아닌가요? 지금 정석귀나 변에서는 정석이 많지만 중앙이거든요. 중앙에는 책에도 이렇게 공부할 게 많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중앙 쪽의 변화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사실 결론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앙 쪽은 흙과 백 어느 쪽의 두뇌에 따라서 전체적인 균형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그런데 이것은 조금 방향착오 같은데요, 저는. 그러니까 이곳이 큰 자리이긴 합니다. 흙이 생깔을 수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지금 급한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백이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 흙이 공격을 받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주변의 배석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중앙 쪽에 흙이 약한 돌이 있기 때문에 백이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다 보면 흙의 입장에서는 양쪽의 흙돌이 공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격의 주도권을 백이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런데 흙도 한 가지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밀어가고 반격 수단이 있다는 것이죠. 백도 이곳에 약점이 있어서 이렇게 차단을 해놓으면 이 중앙 쪽의 백도 아직 완벽한 형태가 아니어서 흙도 이런 쪽에 반격 수단이 있기 때문에 백도 그렇게 쉽게 흙을 공격하기는 좀 어려운 점도 있긴 하지만 만약 이런 진행이 된다면 공격의 주도권은 백이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두기가 어렵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것도 많이 남아 있고 지금 흙이 또 우아기 쪽을 받지 않고 두었기 때문에 백이 오는 것도 간절히고요. 고금민 선수가 먼저 공격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박항수 선수는 이런 전투를 즐겨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힘든 일은 하지 말자. 그런데 상대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온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맞게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힘든 일을 해야죠. 느는 한 수고요. 그런데 백은 이렇게 둘 수도 있지만 지금 이것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고 날일자 하면 백이 젖혀 이어서요. 흙도 살리기는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변화도 있거든요. 그냥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이 그냥 받아준다면 흙도 편하죠. 이곳 날일자를 해서요. 지금 무조건 중앙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건 아닌데요. 막았을 때 선수가 되나요? 백이 안 받겠죠. 흙이 있던지 호구를 쳐야 되는데 백이 단수 선수 교환하고 중앙으로 갈 것 같습니다. 중앙을 가거나 이런 식으로 오게 되는데 이것은 백도 좀 엷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중앙을 오고 이런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글쎄요. 흙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진행이 된다면. 그러나 중앙으로 나갔다면 백을 좀 더 괴롭힐 수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바동은 중앙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냐가 승부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다시 만난 청춘 우정의 수담 예스 24배 고교동문전 마상고와 대강고의 32강전 7경기 제1국 중반전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마상고등학교 2장 석진국 선수입니다. 온라인 7단이고요. 반전무인 석진국 선수는 현재 그 제도에서 공정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거제에서 서울까지 이 대회를 위해서 올라오기는 쉽지 않거든요. 정말 먼 길이죠. 그래서 대회 참가 안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이번에 출전을 했습니다. 기풍은 좀 허방하다. 그리고 장점으로는 대세관이 좋고 단점은 잔수 부족을 적어주셨네요. 대강고등학교 2장 최대민 선수입니다. 바둑은 인생이다. 최재민 선수는 석진국 선수와 나이가 동갑입니다. 대국전에 악수하는 경우가 좀 드문데 그렇습니다. 역시 대회 참가를 많이 하다 보면 또 나이도 같고요. 많이 가까우신 것 같습니다. 특히 최대민 선수는 이제 입상 경영을 보기 때문에 83년 대학 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제주도지사회에서 단체전 우승한 경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이 재밌는데요. 무섭게 상대방을 다 거친다. 그만큼 공격적인 기풍이라는 것이고요. 절대로 같이 두면 안 되겠네요. 단점은 신뢰약하고 대가가 안 돼. 이제 중반보다는 중반에 좀 약점이 있기 때문에 초간, 중반에 많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네, 1구간 3인 릴레이 바둑입니다. 각 팀 25분 타임아웃지입니다. 결국은 시작하겠습니다. 네요.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어떤 중앙전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느 쪽이 그래도 조금 기분이 좋을까요? 흑백 중에. 지금 흑과 백. 상당히 지금 복잡하게, 흑이 중앙으로 나오면서 복잡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어느 쪽이 확실히 좀 우세하다는 아닌 것 같고요. 서로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변수가 정말 많은 바둑일 것 같습니다. 지금은 거의 5대5 승부라고 해야 될까요? 아직 좀 지능을 파야 될 것 같은데 역시 흑은 중앙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 젖혀둔 이후에 지금 그것을 두지 않고 중앙으로 나갔습니다. 계속 시각에 미뤄갑니다. 사실 이 꽃이 왜 약수냐면 지금 이곳을 두어놓게 되면 백이 한 점 끊어잡는 것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리고 지금 흑 입장에서는 이곳을 늘어서 둘 수도 있고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곳을 막아서 둘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이곳을 막더라도 선수가 아니거든요. 선수가 아니고 지금 이곳 있게 되면 있거나 이곳이 선수이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흑이 그냥 늘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데 굳이 이 교환을 했다는 것은 악수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교환은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흑이 당장 두지 않을 거라고. 지금 최재민 선수는 백의 약점을 계속 파고들고 있는데 백이 젖혀간다면 흑이 끊어서 이 두 점은 잡히게 됩니다. 지금 이 백 두 점은 요석이거든요. 정말 천하의 요석이네요. 그러니까 서로 흑백간에 끊고 있는 돌들이기 때문에 이 돌은 요석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백이 지금 이쪽을 꼬부리고 나오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흑이 막게 되면 두 점을 잡고요. 그리고 흑이 이쪽을 막게 되면 이렇게 뚫어서 둘 수가 있는데 그런데 백이 지금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둔다면 백이 흑 두 점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아, 버리고 둘 수가 있나요? 그런데 백의 약점이 흑이 구자를 하게 되면 중앙이 상당히 두터워졌기 때문에 두터워졌기 때문에 이곳과 이곳 두 곳의 약점이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석진구 선수가 꼬부리는 수보다는 한 가지 뛰는 수를 택한 것 같고요. 정말 어렵네요. 이 변화도. 복잡한데요. 흑이 이곳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크게 들어가죠. 네. 일단 살려놓으면 과감한 선택을 했는데요. 백이 이곳 맞게 되면 하변 쪽 흑 넉 점은 백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흑이 이쪽을 밀고 백이 밟고 중앙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이거는 대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지금 최재민 선수가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정말 시원하게 벌이고 중앙 쪽 공격의 승부를 보겠다. 이런 얘기겠죠. 이건 승부처로 바로 돌입을 했는데요. 지금 그 수로 인해서 중앙 쪽의 백이 좀 위험하지 않느냐는 최재민 선수의 판단이고 그러나 지금 흑은 먼저 이곳 하변 흑 넉 점을 포기하면서 실로로는 상당한 손해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 백이 중앙에서 큰 손실 없이 큰 대가 없이 수습이 가능하다면 백이 이 바둑을 좀 우세하게 이끌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중앙 처리가 승부처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선택이 있죠. 이곳을 젖혀서 백이 끊게 되면 그런데 여기서도 어렵네요. 조금 중앙 백 입장에서는 약수점 버리고 또 치고 나가는 게 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런 변화가 된다면 바꿀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중앙 이곳 잡힌 것도 크지만 이 하중앙 백의 실리도 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흑은 이쪽을 젖혀야 되는데 백이 늘고 흑이 늘 때 이곳 끊어서 두게 된다면 이 변화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쉬운 건 하나도 없네요. 여기서 그만큼 지금 흑백 간에 장담할 수 없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최재민 선수도 고명에 빠졌습니다. 지금 석진국 선수가 붙여나간 저 자리도 상당히 좋은 자리라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은 거의 이한수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백이 굳자 나가는 것은 흑이 맞게 되면 그렇습니다. 지금 백이 탈출이 안 되죠. 봉쇄당한다면 그것은 백이 괴로운 것이고요. 그리고 백이 붙이지 않는다면 또 다른 선택은 이거 붙이고 끊어가는 수인데 그런데 이 변화보다는 이 붙이는 수가 괜찮은 것 같아요. 진미수는 백이 늘면 날일자 하겠다는 겁니다. 교환만 해놓고 일단 천재 공격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백의 약점이었던 이곳 차단과 이곳 차단 이곳을 노리고 있습니다. 계속 밀고 나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백은 지금 이것도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이것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밀고 흙이 늘거나 뛰게 되면 이 교환까지 해놓고요. 이 이후가 문제입니다. 이 이후에 백이 어떻게 여기서 대응을 할지 이런 식으로 둬서 중앙 쪽 백 넉 점을 포기하고 일단 이거 실리를 먼저 이득을 봤기 때문에 이런 변화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석진구 선수가 지금 바둑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일단 일단 버리는 쪽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최재민 선수가 좀 더 크게 공격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곳을 바로 차단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곳 날일자를 해서 좀 공격할 수가 있는데 이 정도로 어? 그건 무슨 수죠? 무슨 수가 있다는 겁니까? 이건 악수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백이 이렇게 가만히 있게 되면 흙이 손 뺐을 때 단수 치고 아, 이 수는 잘 안 되겠네요.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이 교환을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은 언제든지 둘 수 있고 흙은 이곳을 한수들에서 두지 않거든요. 그 교환은 악수였어요. 흙이 이쪽을 단수 치고 있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서 되더라도 이 교환은 할 필요 없는 교환이었는데 지금 석진구 선수가 악수 교환을 했습니다. 지금 손을 빼고 그러면 백이 이제 이곳은 선수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지금 이렇게 진행됐다고 본다면 중앙 백은 이제는 약한 돌이 아니라 두 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백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 변화는 백이 나빠 보이지 않는데요. 이 교환을 먼저 해야죠. 그렇죠. 일단 공격의 주도권을 백이 잡았습니다. 최재민 선수가 뭔가 중앙 성공을 펼쳤는데 성공한 것 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실리로는 흙이 점 이득을 받습니다. 이 하변 쪽보다는 이 백 다섯 점 크기가 좀 크다고 볼 수 있는 이 교환은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지금 이 교환을 하게 되면 흙이 지켜야 되고 나중에 이제 끼워가는 수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백은 이 두 점을 가볍게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기 쪽을 두고 뭐 폐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있고 이 두 점이 잡힐 수는 있지만 백은 이 두 점을 가볍게 보고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중앙입니다. 지금 중앙 처리이기 때문에 백이 이런 식으로 두어가게 되면 백이 공세를 취하는 것이어서 주도권을 백이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흙의 파상 공격에 대응하는 석진국 선수 기량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재민 선수가 본인 바둑의 장점으로 무섭게 상대방을 다그친다고 적으셨는데 지금은 오히려 지금 석진국 선수가 최재민 선수를 지금 강하게 몰아 붙이고 있습니다. 바둑은 만만치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교환은 할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다 악수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백이 이쪽을 띄워서 둘 수도 있고요. 다양한 공격 수단이 있는데 오히려 흙의 모양을 탄력을 만들어 주는 것이어서 이 교환은 아예 다 하지 말고 그냥 띄는 것이 정세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흙이 이곳이 조금 모양이 결정됐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차단해서 또 반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일단 중앙 쪽에서 흑백 간에 큰 전투를 피하면서 지금 타협이 이루어지긴 했는데요. 이 중앙 쪽 흙의 수습이 문제입니다. 그곳이 수습이 큰 대가 없이 수습이 된다면 흙이 좀 유리하게 실내에서 앞선 흙이 유리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만일 백에게 좀 시달림을 받게 된다면 백이 좀 리드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앙 처리가 이 바둑에서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정말 좀 묘한 바둑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바둑은 중앙 전투에서 시작해서 중앙 전투로 끝나는 바둑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변화된 상당히 흑백 간에 어려운 전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전투가 계속 번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전투가 마무리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흙이 이런 차단한다든지 뭐 이런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백도 공격은 하고 있지만 또 신경 써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백이 대응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이곳 두 개 되면 흙이 단수치고 끼워가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곳이 정수입니다. 정확하게 가네요. 여기서 흙의 핵마도 좀 어려워졌어요. 지금 이곳을 꼽아버리는 것이 일감인데 백이 젖혀가면 차단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구자를 하는 것은 백이 이곳을 붙여서 이것은 확실한 탈출은 아닙니다. 흙이 젖혀가는 것도 백이 끊고 이거 두면 끊어서 지금 차단은 되는데요. 백도 약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최재민 선수가 어떤 선택을 할지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정말 쌍방간에 너무 어려운 타개와 공격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변화는 시간이 많다고 하더라도 최선의 선택을 최선의 손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고기동문제는 또 타임하우스이기 때문에 좀 빠른 시간 안에 착점을 해야 되거든요. 기세는 젖혀야 됩니다. 아, 그건 아니죠. 이건 백이 이렇게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차단은 안 됩니다. 단수 차선. 그런데 백이 늘게 되면 정말 어떻게 둘려고 하는 거죠? 흙이 이해되는데 씌워가면 이건 흙이 아니죠. 이렇게 둘 거라면 이곳을 꼽으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굳자는 게 낫죠. 얼굴 백이 기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날을 짜게 되면 최재민 선수가 뭔가 강하게 들 것처럼 하다가 한 발 늦췄는데 지금 이 진행은 백이 기분이 좋아요. 대강고등학교 최재민 선수는 사실 상당히 강한 선수인데요. 그렇죠. 멀리 거제에서 온 석진국 선수 내공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석진국 선수가 만만치 않게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강하게 몰아붙이던 최재민 선수가 조금 당황한 것 같아요. 정말 지금은 오히려 대마가 거꾸로 위험해 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공격을 좋아하는 기풍인 선수들이 오히려 상대방의 공격을 받게 되면 상당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중반전 종료 2분 남았습니다. 두 선수 모두 힘이 좋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사실 최재민 선수도 무섭게 상대방을 다그친다가 장점이었고요. 그리고 공격과 두터움 이런 쪽으로 대변되는 선수인데 석진국 선수는 정말 거제도에서 오기는 멀어서 힘들어요라고 적어줬는데요. 온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마상고로서는 주전 선수들이 다 모이면 상당히 강한 팀이 돼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보면 몇몇 선수들이 개인적인 사중으로 인해서 출전 못하면서 그동안 베스트 전력이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석진국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좀 거제해서 지금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출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데 석진국 선수가 이 정도 활약을 해주면 마상고의 전력은 더 강해집니다. 그렇죠. 이제는 뭐 어떻게 합연에서 뻗어나오는 백을 양분해서 어떻게 싸워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중앙 쪽에서 완전히 갇혔습니다. 흙은 자체에서 사는 수단밖에 없어요. 바둑이 재미있게 지금 흘러가는데요. 중앙에서 흙이 잡히지는 않을 겁니다. 자체의 좀 탄력적인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결정은 제가 볼 때 최재민 선수 입장에서는 여기서 본인이 결정하기보다는 허정식 선수에게 넘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시간도 다 됐으니까요. 다시 만난 청춘 우정의 수담 예스 24배 고교동문전 마상고와 대강고의 32강전 7경기 제1국 종반전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마상고등학교 3장 하태혁 선수입니다. 온라인 7단이고요. 최선을 다하자. 하태혁 선수는 좋아하는 프로기사로 조은영 구단을 적어주셨고 인공지능 연구량이 지금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상당히 중요한 승부철을 맞이했거든요. 중앙쪽 편안에서 하태혁 선수가 어떻게 대응을 했지 중요한 승부철을 맞이했습니다. 대강고등학교 3장 허정식 선수입니다. 온라인 9단이고요. 두근거리며 즐겁다고 얘기해줬네요. 허정식 선수 하면 또 대강고의 대표 선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 바둑의 장단점을 적어주셨는데 장점이 상대방을 즐겁게 해준다. 바둑이라는 경기는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면 안 되거든요. 상대방을 괴롭혀야 되는데 단점은 후반이 약하다. 그런데 후반이 약하시면 종반에 나오시면 안 되는데 후반에 그런데 허정식 선수가 주로 종반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좀 방심하게 하는 뭔가 좀 위트 있게 적어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승부차입니다. 지금 중앙쪽 흑돌이 살아야 되는 첫 번째 문제고요. 이 흑돌이 살게 된다면 이 돌이 살게 된다면 다음으로는 이 백 전체도 못 살았기 때문에 백도 이곳을 둬서 살아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흑이 이곳 들여다보는 곳이 선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곳 두고 이곳 교환되고요. 그냥 두는 곳은 또 삶이 확실치는 않네요. 찍게 되면. 지금 어떻게 선수가 상당히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만일 중앙에 흑이 잡힌다면 파동은 끝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수상전이 될 가능성도 거의 제로예요. 만일 수상전이 이런 식으로 돼서 수상전이 된다면 이 수상전은 흑이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흑은 무조건 살아야 돼요. 그런데 수술이 상당히 중요한데 원래 정확한 수술은 먼저 들여다보는 것인데 흑이 먼저 띄었어요. 이것은 백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붙여서 둘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곳을 잇고 완전히 잡으러 가는 쪽에 승부를 거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흑이 살기 위해서는 이곳을 둬야 되는데 백이 이쪽을 찍게 되면 두더라도 이곳을 둬서 맞벅이네요. 못 살아있거든요. 때려내면 이곳을 두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곳을 먼저 교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허정희 선수가 수술을 지금 바꿨기 때문에 있는다는 것은 흑을 잡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 승부인데요. 지금 글쎄요. 지금 흑이 수술이 이쪽을 먼저 들여다보고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허정희 선수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찍게 되면 흑이 살 수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이 변화는 흑이 좀 위험해 보여요. 왜냐. 이곳이 폐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흑이 끊어서 두더라도 백이 늘게 되면 이건 백의 약점이 이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왜 수술이 중요하면 흑이 먼저 두고 이곳을 두게 되면 그러니까 교환을 시키고 되고 나면 흑이 한간 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밀어가는 수단도 있기 때문에 흑의 선택의 경우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교환을 먼저 했기 때문에 흑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 한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는 위험할 수 있는데요. 지금 하태욱 선수가 여기서 잡으러 갈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잡으러 가는 수가 지금은 유력해 보입니다. 지금 마상고가 지금 기회를 잡은 것 같아요. 흑이 하변을 이 선으로 막는 게 지금은 선수가 아니겠지만 백은 받아야 되겠죠. 백은 이렇게 받겠죠. 그때 끊어가는 걸 노릴 수가 없나요. 그걸 미리 둬서 지금 이곳 차단하시는 건가요? 그건 안 되겠네요. 그런데 이곳은요. 그냥 백이 굿자하게 되면 선수기 때문에 그냥 살아버리죠. 이것도 중앙 지키게 되면 뭔가 지금 수순이 흑이 위험해요. 흑이 지금 상태에서는 반격 수단이 있긴 하지만 백의 약점이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대강고 위기 맞았습니다. 대강고로서는 1국의 베스트 멤버를 내보냈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잡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마상고로서는 조금 여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마상고가 큰 기회를 잡았고 반대로 대강고는 지금 위기입니다. 네. 잡으러 갑니다. 잡으러 가고요. 지금 흑은 계속 패를 버텨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자체 팻감을 써야 됩니다. 이곳에 워낙 크기 때문에 흑은 다른 곳에 팻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만큼 팻감 문제도 있고 그리고 백의 약점이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흑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대강고가 이렇게 좀 위기입니다. 위기를 맞으려고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이 흑돌이 예상으로 백에게 봉쇄가 되면서 공격을 하던 이 흑돌이 지금 삶을 걱정해야 되고요. 수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그 첫 번째 원인을 말씀드리면 흑이 들여다보고 이쪽을 끊어서 두는 것은 언제든지 둘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먼저 이것을 선제 공격을 하고요. 날일자 선제 공격을 한 이후에 그때 이 백을 잡아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흑이 공격을 하지 않고 먼저 잡다 보니까 백의 중앙 쪽에 돌이 오고 그리고 여기서 중앙에서도 흑의 대응에 실수가 나오면서 지금은 이 흑 전체에 생사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중앙에서 흑이 살라 그럴 때 한 칸 뛴 다음에 들여다봤잖아요. 먼저 들여다보고 이열 때 한 칸 뛰는 게 아니라 밀고 내려왔으면 조금 더 어려웠을 것 같은데 백 입장에서도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을 먼저 뛰는 것이 아니라 들여다보고 이열 때 그냥 밀고 그러면 백의 잡으러 가려면 이것을 둬야 되는데 그건 뭐 젖혀간다든지 그쪽에 훨씬 반격수단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은 흑이 위기예요. 그리고 이 합의 쪽은 백이 받아야 됩니다. 받지 않게 되면 흑이 그쪽을 뛰고 느는 수가 선수예요. 백이 안형을 없애면 흑이 있고 이것을 둬서 백이 잡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지금은 백은 한 칸 뛰어서 응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흑이 어쩔 수가 없어요. 흑도 패를 버텨야 됩니다. 버티고 밀고 이런 식으로 둬서 백이 받으면 이거 젖혀서요. 계속 패를 버티는 건데 문제는 팻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곳의 팻감은 흑은 쓸 수가 없고 자체 팻감을 써야 되는데 자체 팻감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대강고등학교 정말 위기인데요. 그리고 백은 때에 따라서 변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흑을 잡으러 가는 것이 가능해 보이는데 지금 형세가 유리하다는 판단이면 백은 이렇게 둘 수가 있어요. 한 칸을 뛰고 그러니까 지금 백의 약점은 이것이 유일하거든요. 한 칸을 뛰고 흑이 이렇게 산다면 백은 다시 나를 짜여서 이 변화도 백이 좋을 것 같고요. 백은 지금 다양한 선택이 있습니다. 지금 하태혁 선수가 고민하는 이유도 이 흑을 잡으러 갈지 아니면 지금 형세가 유리하다면 이런 타협을 택할지 그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잡으러 갑니다. 잡으러 갔습니다. 그만큼 하태혁 선수는 자신감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지금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두 학교 모두 중반까지 시간 안배는 잘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중요한 승부처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드리더라도 여기서 정확한 수익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데요. 이렇게 둘 거라면 이 교환을 하지 말고 먼저 두는 것이 어땠을까 싶기도 하고요. 지금 팻감으로도 쓴 것이고 흑이 받아주면 이곳 약점은 없어집니다. 이곳 두더라도 이렇게 축으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흑도 어? 그건 무슨 수입니까? 백은 꼭 잡을 생각이 없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바꿔치기도 충분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네요. 원래 흑이 정수는 패로 버텨야 돼요. 그런데 지금 백이 이곳을 이런 식으로 붙여가면 흑이 대책이 없었거든요. 이거 축도 안되고요. 그러면 흑이 둘 수 있는 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 흑 전체가 다 잡히는데 그럼 파도 끝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백이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행으로 백이 나쁘지는 않겠지만 백이 한 번의 파도를 끝낼 수 있는 상황에서 흑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좀 복잡해지겠는데요. 그런데 이건 백도 좀 신경이 쓰여요. 왜냐하면 사실 이 변화도 흑이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게 되면 흑이 늘더라도 그런데 백도 여기서 좀 어렵긴 하네요. 원래 한 칸 뛰어야 되는데 뛰게 되면 흑이 뚫고 나오는 수가 있어서 백도 잘 둬야 됩니다. 흑 입장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버틸 수밖에 없고요. 지금 흑은 희망이 좀 생겼어요. 사실 백이 그냥 이쪽을 붙여서 두었다면 그러니까 이거 두지 말고요. 그냥 두었다면 이 바둑은 흑이 이기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흑이 이쪽을 그쪽을 붙였다. 일단 이곳은 둬야 돼요. 이거 두고 백이 지켜야 되거든요. 이 교환 이후에 흑이 이곳을 젖혀서 지금은 이 아래쪽을 젖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어? 그건 뭐죠? 지금 흑이 이렇게 두고 있을 여유가 없는데요. 아니 지금 허정신 선수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백이 밀고요. 너무 쉽게 사던 거죠. 흑을 치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수가 안 되기 때문에 흑이 이렇게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백이 둬서 살리면 파도 끝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흑이 다 잡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무슨 수 읽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흑이 안 됩니다. 파도 끝인데요, 이러면. 흑이 유일한 희망이었다면 이곳을 가르고 우변 이 백을 잡으러 가는 그 선택이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그 희망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뭐 수가 없습니다. 뭔가 지금 흑 입장에서는 백을 전체를 잡겠다고 지금 두는 건데 너무 쉽게 소습이 되거든요. 그리고 좀 하태혁 선수를 칭찬해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 상황은 이 바둑에 정말 중요한 승부처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 중요한 상황에서 정말 침착하게 지금 두고 있습니다. 사실 저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 누구나 이 승부처에 직면하게 되면 또 당황하고 마음이 조급해지는데 상당히 지금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 종반이 가장 잘 어울리는 선수가 하태혁 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지금 마상고 사실 박강수, 석진국, 하태혁 이런 선수들이 이 정도 활약을 보여준다면 지금 마상고도 이번 대회에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에이스인 유충견 선수가 출전하지 않고 정광모 선수도 출전하지 않고 해서 조금 쉬어서 가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강한데요. 마상고는 사실 1국이 베스트 전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이스인 유충견 선수가 지금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전력을 보여준다면 상당한 강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하태혁 선수도 굉장히 잘 들고 있지만 중반을 맡았던 석진국 선수 정말 대단한 완력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대강구에 최재민 선수가 상당히 힘이 좋은 점수가 강한 선수인데 최재민 선수를 상대로 전혀 밀지 않고 오히려 욕공을 해서 지금은 중앙쪽 흑돌이 지금 위기 상황이거든요. 지금 허정희 선수가 상당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뭔가 흑이 살 수 있는 활로가 보여야 되는데 일단 중앙쪽에서 흑의 안영은 두집이 나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백의 약점들을 추궁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반격수단을 노려야 되는데 지금 백의 약점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마상구가 정말 큰 착각이나 큰 실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 바둑을 대강구가 역전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상구의 석진국 선수 멀리 거제에서 올라오셨는데 먼 길에 온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사실 이 고구동 문제에 출전하기 위해서 정말 1년을 다들 기다리셨는데 멀리서 올라오셔서 결과가 좋으면 좋겠지만 결과가 안 좋으면 많이 속상하죠. 그러니까 멀리서 오는 지방팀들의 애로사항이 정말 너무 데미지가 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날일자는 좋지는 않았어요. 제가 하택 선수 좀 좋은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거는 구자를 해야죠. 구자하고 그냥 가만히 늘더라도 먼저 구자를 해야지 지금은 흙이 호우치고 그러니까 이렇게 두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막아서 두게 되는데 문제는 없지만 큰 차이죠.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수입니까? 당연히 호우치고 막았어야 하는데 왜 후수를 잡죠? 허정식 선수가 또 실수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백이 큰 실수가 나오지 않으면 흙이 어렵네요. 네. 그리고 뭐 혹시나 하변백이 살 일을 못하더라도 중앙 흙의 수수가 보면 저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수상전 부분인데요. 수상전이 되더라도 이 중앙쪽 흙돌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수상전은 좀 흙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흙이 밀고 나오더라도 백이 집앗게 되면 흙안짐이 잡혀 있고요. 지금 대강고 지금 위기인데요. 흙 공제 1분 전입니다. 지금 시간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지금 바둑도 중앙 쪽에 흙돌이 한 집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사실 대강고는 고경민, 최재민, 허정식 지금 나올 수 있는 최강의 조합으로 일국이 나왔기 때문에 일국을 무조건 잡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이 조합으로 일국을 파괴된다면 상당한 타격을 지금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은 그냥 날일자로 살아두는 게 그렇죠. 가장 적겠죠. 날일자도 되고 지금 눈목자도 되는 것 같아요. 눈목자는 안 되는군요. 날일자두면 백은 살아 있습니다. 지금 대강고 같은 경우에는 역시 목표가 우승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14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이기 때문에 준우승을 차지했었죠. 준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다음 목표는 당연히 우승인데 지금 32강전에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강고는 4강에도 들은 적이 있고요. 준우승도 있고. 정말 남은 건 우승이라고 생각을 하고 왔을 텐데. 특히 대강고는 15회 대회에서도 32강전에서 보승고에게 패해서. 그렇습니다. 일찍 탈락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회 예선전을 통과해서 본선에 진출했는데 지금 이 32강전이 중요한 의미가 32강전을 통과하게 되면 16강에 진출하게 되면 차기 대회 시대를 확보하게 되고요. 예선. 피하는 팀은 또 차기 대회 예선부터 출전을 해야 되는데 예선 통과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선은 어려워요. 정말 우승 후보라고 할 수 있는 팀들도 가끔씩 예선 탈락을 하거든요. 아우 지금 하태혁 선수는 그냥 못질을 했습니다. 그 수로 인해서 백은 삶을 확보했고 하동은 끝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하태혁 선수도 아주 좋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처음에 생각했던 대관고등학교 에이스 조합이었고 마산고등학교는 아니고요. 그런데 결과가 정반대로 나왔거든요. 아 지금 돌을 거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출전한 선수들 에이스 조합이었고 아니었고요. 결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국의 오더를 봤을 때 대관고가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결과는 좀 반대의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바둑을 좀 정리를 해보면 초반은 대관고가 조금 중앙 쪽 백을 공격하면서 좀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 최재민 선수가 중앙 쪽 100몇 점을 잡으면서 신뢰는 이득을 봤지만 중앙 쪽에 조금 실수가 있었고요. 또 그 흑의 돌들을 오히려 지금 마산고에서 석진구 선수가 공격이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포위를 했고 그런데 그 산원 과정에서 대관고의 실수가 나오면서 중앙 흑돌이 잡혀서는 승부가 나고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에이스 조합이 조합을 내고도 패배한 대관고는 상당히 타격이 클 것 같은데요. 뭐 2국, 3국 다시 재정비해서 송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